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의자 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불금 불금을 기대해 볼게요 불금 여러분들 불금 좋아하잖아 불금 좋아하니까 불타는 금요일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외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사는 거에요 간절한 기대 간절한 기도 이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기는 힘들어서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착하게 삽시다 응 착하게 사람들은 그 착한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로 보여요 그 험난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착하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원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착하다는 것은 본능이 가깝니다 본능 이 본능이 가깝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적으로 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가 누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계산적인데 나에게만 그 착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나에게도 계산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착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착하면 가난해진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착하면 이용당한다는 말이 착하면 어리석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착한 사람은 가끔씩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을 자주 기쁘게 만들어 줄 사람은 결국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회당도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아요 혀 끝에 약간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말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발음이 셀 수도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혀 끝에 약간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말하기가 좀 약간 껄끗스럽네요 보니까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융복합 패키지 기술 개발에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융복합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첨단 패키지 기술력 향상이 수반이 필수적이다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어깨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뉴스룸은 강문수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팀장이 기고문을 게재를 했네요 강부사장은 무어의 법칙 이게 뭐냐 반도체 집적도는 24개월마다 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예측이 무어의 법칙이에요 이거에 기반해서 공정 미세화만으로는 아나로거나 RF 무선통신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다재다능한 반도체를 원하는 최근 추사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어렵다면서 이 반도체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어의 법칙을 넘어설 그 비욘드 무어가 필요하다 비욘드 무어가 필요하면서 첨단 패키지 기술이 그 해답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첨단 패키지 그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 반도체를 수평 수직으로 연결하는 2종 집적 기술을 통해서 더 작은 반도체 패키지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해 가지고 성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이 메모리하고 로직 파운드리 이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한 회사라고 하죠 이러한 강점을 살려 가지고 2종 집적 기술을 통해서 EUB 노강 장비를 사용한 최선단 로직의 반도체하고 이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2.5차원 3차원 패키지 제품을 시장과 고객에 제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최대 협력사 단체 삼성전자 우리 협성이라고 있는 협성회 협성회가 4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한종이 부회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램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경영 동참을 당부를 해요 글로벌 시장하고 고객사들의 저탄소 친환경 제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3일 경기도 수원 라마도 호텔에서 협성회 회원 208개사 대표하고 220여 명과 2023년 상생협력대회를 개최를 해요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한종이 부회장, 이청 부사장이죠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삼성 주요 경영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된 상생협력대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한부회장이 세계경제 인플레이션하고 경제침체 등으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명확한 전략 아래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면 큰 기회가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리기보다는 실력을 키워가지고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급망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ESG 경영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죠 삼성전자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개발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거지 특히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탄소 녹색 성장에 기초한 그 중장기 ESG 경영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그 행사에서 보니까 삼성전자랑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그 품질 생산 혁신 신기술 개발 기술 국산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우수 우수 협력 업체 30개사 ESG 우수 2개사 공정거래 우수 2개사 등 총 34개사 협력 회사를 시상을 했어요 최우수상은 그 불량료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9개 협력사의 원가 약 300억 원 절감에 도움을 준 MCNEX 그리고 반도체 부품 신규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을 2배 이상 향상시킨 테스가 영예를 안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협상이와 42년간의 동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런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권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 ESG 경영의 동행 철학이 녹아 들어갔다는 그 평가도 있는데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뒤에 첫 행보로 광주에 협력사를 찾아요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 세계 최고를 위한 길이다 향한 길이라고 밝히는 바 있는데 삼성은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당면 과제로 대조가 있는 ESG 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고 그 전담 조직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성 저하하고 불량 등을 개선해서 공장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아카데미 컨설팅 센터에 ESG 지원 기능을 신설해 가지고 협력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량 구축과 현장 개선도 돕는 거에요 이렇게 협력사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등의 자금 지원 그리고 삼성전자 보유특화의 무상양도 등의 기술 지원이 있고 협력사 공장의 운영에 최적화를 위한 혁신 지원이 있어요 이게 상생협력 아카데미 설립 등 인력 양상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이런 노력으로 해서 협성의 208기사의 매출 총합이 무려 60조 원이에요 60조 원 고용인원은 합 총합이 단 29만 2천명 정도 달합니다 1991년 협성의 결성 당시에 91년과 비교하니까 매출은 약 32배 고용인원은 약 8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기업가치를 키워 가지고 고용과 투자를 늘리면 협력사들한테는 파이가 돌아가는 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협력사 경쟁력 제거 프로그램을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 거예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네요 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감산에 돌입했다는 그런 분석이 증권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반도체주 반등을 위한 선결조건 선결조건으로 삼성전자의 감사를 꼽았습니다 삼성은 어제 1.96% 올랐죠 6만 2,3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1월 27일 감산 기대에 힘입어서 장중에 6만 5천원대까지 올랐지만요 회사 측이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는 박스권 흐름을 보였어요 삼성은 인위적인 감산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라인 운영의 최적화, 첨단 공정의 전환 등 자연적인 감산에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감산에 나설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일부 테스트하고 그 부품 업체에 따르니깐 올 1분기 삼성전자에서 수주한 물량이 30% 이상 줄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을 처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상당한 규모로 감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감산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 업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깐 삼성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컨셉이 전년 동기 대비 88.4% 극감해 가지고 1조 6414억 원이에요 3개월 추정치보다 크게 낮아졌고 이베스트하고 신형에서 그러는데 1분기 삼성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000억 원, 3200억 정도로 제시를 합니다 다만 1분기 반도체 부분의 대규모 적자 등 실적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어요 KB에서도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 축소 효과가 올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적도라는 불가피하지만 이 반도체주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업한 개선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선보인 갤럭시 북 갤럭시 북3 이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노트북 시작 공략을 가속화하는데 가장 자신감을 내비친 모델이 최고사양이죠 갤럭시 북3 울트라에요 갤럭시 북3 울트라 갤럭시 북3 울트라는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은 프리미엄 제품인데 삼성전자의 MX 사업의 뉴 컴퓨팅 하드웨어 개발 그룹장인 것 같아요 개발2 그룹장 상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갤럭시 북3 울트라는 올해 개발한 신규 라인업으로 성능과 품질면에서 최고 중에 최후를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과 휴대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혁신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새로운 프리미엄이 기준을 세우는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했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브리핑을 보니까 갤럭시 북3 시리즈는 지난 19일까지 누계 판매량 27일 기준으로 전작 대비 2.5배 정도 판매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국내 반응이 특히 좋은데 그 중심에는 갤럭시 북3 울트라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상문은 울트라 모델 개발 과정에서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PC의 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개발을 시도했다고 설명을 했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갤럭시 에코 시스템이에요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다른 갤럭시 기기와 연동성을 강화해 가지고 기기간에 기기간에 매끄러운 사용 경험을 구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이 삼성 멀티 컨트롤인데 갤럭시 북의 키포드랑 터치패드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제어하는 기능이에요 이 밖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갤럭시 북으로 아주 편리하게 옮겨주는 퀵시어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을 확장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도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인텔 엔비디아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전략적인 협업 덕인데 이 갤럭시 북스 시리즈는 개방형 협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텔의 2보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2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관련 시큐어 코어 PC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으로 유일하게 갤럭시 북스 시리즈가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의 또 다른 중점가대는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가벼운 이동성을 확변하는 겁니다 갤럭시 북스 3 시리즈는 기존의 고성능 노트북하고 차별을 위해서 이동이 편리한 모바일 기기의 특징을 PC에 이식을 했어요 울트라 모델의 경우 1.79kg인데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동급의 고사양의 노트북에 비해서 가벼운 편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삼성 자이크 게이밍 노트북 오디스의 경우 어댑터 무기를 합치면 3kg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이동성을 보장하려면 2kg 초반을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휴대성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설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강력한 성능의 부품을 탑재하려면 일정 수준의 제품 두께랑 무기가 유지되어야 하고 하지만 삼성은 휴대성을 위해서 그 보드 설계부터 이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방안을 고안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CPU하고 GPU 그 메모리의 배치를 최적화했고 냉각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재설계를 했어요 또 확정된 CPU, GPU 펜에서의 고속 외부 포트를 신호 손실 없이 전달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메인보드를 8번 재설계하는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또 노트북 카메라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의 장점을 노트북에 채용을 했고 얇고 슬림한 그런 상단 디자인을 위해서 초슬림 소형 카메라 탑재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의 이미지 개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가지고 화질을 개선을 한 거죠 삼성이 강한 자신감과 달리 현재 PC장은 녹록치 않아요 시장조사기관 한국 ITC에 따르니깐 지난해 국내 PC장은 출하량 570만대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4년 만에 역성장인데 PC 시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과 수업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급성장을 했지만 엔데믹이 들어가니까 수요가 상대적으로도 줄어들어요 또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시장의 전망치는 높지 않고 IDC에 따르니깐 올해 전세계 PC 태블릿 출하량이 전년 대비 11.2% 줄어든 4억 310만대 예상되고 PC 시장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기 전인 2019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코로나 이외에 변환 PC 문화영향과 함께 높은 제품 경쟁력을 통해서 어려운 시장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심상무가리아 PC는 말 그대로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이지만 이전까지는 가족 공용으로 사용하는 패밀리 컴퓨터 느낌이 강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이 늘어가지고 PC는 진정한 개인용 컴퓨터가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기업도 모바일 IT 기기 기반으로 변경하고 있어서 B2B나 B2C 이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제품을 가지고 나오면 시장은 충분히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가 또 칩세트 그 성능에 비해서 최적화가 부족하다는 일부 사용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용량 자체를 당장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소비자 의견을 꾸준히 듣고 있어 가지고 편의성 휴대성 훼손 없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또 지적이 돼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향후 차기 과제를 진행하는데 참조해서 최대한 많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